이걸로 풍선을 불 수 있다고요? 요즘 한창 핀 목련 피었을 땐 너무 예쁜데요. 떨어지면 이렇게 귀여운 풍선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. 나무에서 떨어진 목련 꽃잎을 주워다가 이쪽을 살짝 잘라내주고 살살 누르면서 문질러주세요. 그리고 터지지 않도록 공기를 불어넣어줍니다. 어때요? 안 보이던 공간이 생기면서 풍선처럼 됐죠? 목련 풍선 만들기는 지금 딱 봄에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태그해 주세요. 단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어요. 이건 저의 실패의 흔적들입니다. 하지만 성공하면 진짜 짜릿해요.